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뵙겠습니다. 양복 없지 않아? 그냥 사과 넣어봐서 써봐라. 너 또 말 실수했다? 왜? 보자에 너한테 가졌어. 너는 몰라. 모른다고. 진짜 웃겼어. 너무 못생겼는데? 아니 좀 올린 것 같아. 아이가. 제가 빼고 써봐. 나 괜찮아. 나 괜찮아. 응? 너 왜 웃어? 왜 웃냐고. 나는 유튜브 없이 못살아. 이거 왜 감자주부 뭐하냐. 이쁘게 뭐야. 유튜브이자 주부는 편집도 해야 되고 감자도 말려야 된다고. 저도 참고싶어. 그래서 뵙겠습니다. 저는 뵙겠습니다. 제가 잘 안전한 공유입니다. 그래서 뵙겠습니다. 저는 뵙겠습니다. 눈초로 뵙겠습니다. 수고하셨는데, 집사2.5.5.1 집사2.5.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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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비에 있는데 잠이 아직까지 안 취했는데 잠이 안 취했는데 안 취했는데 안 취했당 눈이 이렇게 잠이 조롱조롱하나 안 취했는데 안 취했어 안 취했어 하투를 쓰지마 방금 니 사투리 쓴거야 자기야 자기야 사투리 쓰지마 되게 싫다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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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Да 예 아 으 . 으 으 으 한참의 주먹밥을 다시 나도 못먹는다 첫 입만은 그렇게 좋아서 전에 매일 아저씨가 가득해서 또는 고향에 더 맛있게 먹으면 좋지 또는 고향에 더 먹으러 왔다 또는 고향에 더 먹으러 왔다 또 오늘의 주먹밥도 많이 먹으러 왔다 진짜 어려운 일을 안 먹으러 왔다 오늘의 주먹밥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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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먹밥을 주먹밥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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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먹밥이 정말 좋대 시장 맞지로 아무것도 못 샀어 너네 왜 그걸 자린지 없어 아 세상에야 야 나 이 모자 사줘 어 사줄게 고자 사줘 김이 더 터해지는 맛이다 더 썩히겠나? 저 써줘 가장 인상 아... 몰라 몰라 난 안 갔어 모자 샀어 안경 샀어 인자이가 좀 내려 쓰는 게 이 얘기라고 입 열라고는 아는데 입 열라고는 아닌데 자꾸 저거 눈이야 이런거든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난 좀 안 넣어서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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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줄게 엄마 장 보고 올게 오케이 근데 진짜 옷도 장 보러 가는 엄마 옷 같거든? 아... 아... 예뻐 예쁜데 네가 이렇게 너무 각을 잡으니까 또 그런 각이 보이잖아 자... 카드 응 무거우면 택시 타고 와 알았죠 여리프트 신는데 무거우면 택시 타고 야... 야... 예쁜데 야... 예쁘잖아 야... 햄버거 완전 잘 보여 신고 가 신고 할까 신고 귀찮거든 양말 걸어 신기 진짜 우리 엄마 같아 엄마 아니냐고 우리 애기 먹기 편하게 미리미리 까서 써줘야지 월남쌍 이럴 거짓말 거짓말하지마 핏말 하지마 이거 핏 뭐야 슬랙스를 전하는 사람이 있다 너 웃는 소리 좀 어떡해라 나 지금 눈물 왈텍 차오른다 이거 거의 지금 2주 기다리는 옷이거든 3주 알고 3주쯤 됐지 어때? 핏이 너무 이상해 아 죽나 수선하면 괜찮겠지 밥이나 먹자 하나도 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